안녕하세요 메뉴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마이갓 엔비디아 실적도 오닝 서프라이즈 핏 인텔의 인비디아 입니다. 지금 이제 언인콜이 진행 중인데 곧 있으면 젠슨 황이 발표가 나올 것 같은데 계속 그 여자분이 발표를 해가지고 그 좀 씁쓸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이 새벽에 맞죠? 이게 지금 다 새벽형 인간이라 이러고 있을까요? 야행성도 많잖아요. 근데 다들 지금 엔비디아 실적 이거 보고 언인콜 들으려고 다들 기다리고 있고 이게 삼성전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저렇게 정말 전화 목소리죠. 옛날에 컨퍼런스 콜이라는 거는 코로나 이전에는 아예 애널리스트랑 기자분들만 허가된 사람만 모여가지고 기업비 전화로 하는 건데 우리는 개인 트레이들은 나중에야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요즘에야 몇몇 기업들이 라이브를 하죠. 미국은 바로 라이브로 다 채소로 지금 들을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뭐 증권사가 정리한 거라든가 기자분들이 기사를 쓴 거라든가 그 요약본으로나 나중에 받아볼 수 있었지. 그들만의 리그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발전될 부분이 많다. 우리나라 얘기해봐야 밤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실적이 나오자마자 바로 캐치를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이게 좀 그런 우려도 있었잖아요. 이게 허드를 계속 넘더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우상혁 선수 높이뛰기 할 때도 아무리 응원을 하더라도 그 한계가 있잖아요. 계속 2m 30, 2m 45, 2m 넘는데 기대는 하지만 여기서 더 넘을 수 있을까? 이제 걸릴 것 같은데 등이? 그렇잖아요. 지금 계속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 이게 지금 2025년도 1분기죠. 회계 기준이 다 달라가지고 2025년도 1분기 실적이에요. 이게 내년도 1분기로 우리나라로 치면 들어가는데 지금 매출 총액이 64.6에서 76%, 78.4% 계속 증가하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다른 지표들도 지금 수치 자체가 계속 커집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지 지금. 지금 EPS, Earning Perseum인가요? EPS가 4.93이었는데 5.98이 6달러 가까이 나와버렸네요. 지금 거기다가 또 중요한 건 이게 Earning Surprise라는 거죠. 허드를 뛰어넘었어요 또. 그래서 지금까지도 상승세는 꺾이지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 섹터별로 보면 역시 데이터 센터가 주도를 했죠. 데이터 센터가 주도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데이터 센터가 나오겠죠. 지금 데이터 센터 매출 266달러. 4분기 대비 23% 증가했고 1년 전 대비는 46에 27%. 1년 전 대비해서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하게 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놀라운 걸 발표를 했죠. 10대 1 선도주 분할. 그러니까 6월 7일자로 지금 한 주 가지신 분은 공짜로 9주가 들어와요. 지금 가지신 분은.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놀라운 거 아닙니까? 물론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분할을 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접근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거는 유동성이 좋아지긴 하는데 접근성이 너무 좋아져서 일반 그냥 개인 투어들을 마구 달려들면 기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기관 외국인들이 머리에 던지고 떠난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지금 상승세랑 성장세가 워낙에 지금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찍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유동성 강화에 초점이 더 맞춰질 가능성이 크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6월 7일자에 또 이 이슈가 있다는 거. 이게 보통 여기 밑에 보면 배당률도 상향했거든요. 현금 배당. 지금 이 애플이 보세요. 애플이 지금 아이폰이 안 팔리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계속 좋잖아요. 그리고 빌 에크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구글이나 이런 쪽에 더 주목을 하고 있고. 이게 적임이 있다. 치트키입니다. 아니 이거를 이게 실적이 만약에 안 좋게 나와도. 저 애플 보세요. 애플이 실적이 매년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애플은 매년 뭐를 하냐면 엄청난 양의 자사주를 산 다음에 그걸 불태워서 없애버려요. 그러면 실적이 안 좋어도 주가가 그냥 올라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좋아요. 나 가만히 있는데 나 10주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애플 본사에서 그 주식을 싹 다 산 다음에 반을 산 다음에 반을 불태워줘요. 그럼 난 가만히 있어서 내 가치가 두 배가 돼요. 내 주식의 가치가. 가만히 있는데 나머지 반을 불태워줬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애플은 끊임없이 그러고 필수 소비자라는 인식과 함께 워렌버핏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버크샤에서 여기에. 지금 보면 분할 발표했죠. 배당 늘린다고 했죠. 거기다 아까 자사주 메이프 소각 그것까지 하면 그렇죠? 엔비디아의 실적 자체가 지금 이렇게 서프라이즈급인데 저런 옵션 장치까지 넣으면 이건 양념이에요. 그거는. 거기다 간장, 고추장, 소금을 치는 거예요. 이게 맛이 더 살아나요. 고기의 육질 자체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사기, 소스 맛으로 먹으시는 분 계시잖아요. 고기의 약간 텁텁함이랑 고기가 조금 잡내가 나는 거를 소스 맛으로 죽여서 맛있게 만드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고기 자체가 일단 맛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마법의 소스까지 뿌려버리면 이거는 사기죠. 사기. 완전 사기입니다. 사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AI 컴퓨터. 1분기 매출에 나오고요. 이거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거 나오고요. 데이터 센터 잘 나왔다. 이거 말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다음으로 차지하는 비중들이 나오죠. 게임 및 AI. 이쪽은 게임 매출은 1분기, 2025년도 1분기 게임 매출은 전년 동기, 전분기 대비 8% 감소했고, 1년 전, 전년 동기 대비에서는 18% 증가했다.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에서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야로 보겠습니다. 원래 게임 분야로 설명을 드렸죠. 원래 엔비디아는 게임 분야에서 커왔었습니다. GPU로. 게임 분야랑 PC 분야, GPU에서 커왔었죠. 인공지로 터진 거고. 자동차 및 로봇 공학. 여기는 전분기 대비 17%, 전년 동기 대비 11%. 그러니까 여기도 전분기, 전년 동기 대비 다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성장했죠. 아까 전에 게임 분야 전년 동기 대비 하나 빼고 다. 그리고 아까 그 놀라운 분할 얘기가 나온 겁니다. 6월달, 6월 6일까지입니다. 6월 7일 기준이니까 6월 6일 현충일 기준 가지고 계신 분은 9주를 추가로 그냥 받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엔비디아 한 주라도 더 갖고 싶어서 지금 난리인데 그냥 줍니다. 6월 7일 날 장 마감 후에 분배가 되고 6월 10일 월요일에 개장할 때 분할 조정 기준으로 시작됩니다.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유동성이 더 확대가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개인 투자가 달려든다고 매물 폭탄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쪽으로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언제부터 지금 달렸냐면 2024년도 4분기. 우리가 생각하는 분기랑 좀 달라요. 그렇죠. 달라요. 2024년도 4분기에는 여기 보면 데이터 센터 매출이 11%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이거 이제 많이 봤죠. 계속 데이터 센터가 매출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게이밍이에요. 나머지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습니다. 적다고 생각하시면 이 두 개가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게이밍은 전년 동기 대비, 2020년도 4분기 대비 반토막 났었고요. 데이터 센터도 11%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이때는 오토모티브가 100% 이상 증가했지만 오토모티브의 비중은 너무나 작죠. 5%가 안 돼요. 오토모티브는 5%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달렸냐. 이제 변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 분기를 볼까요? 2024년도 1분기로 들어서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도 아직 안 바뀌었죠. 2024년도 1분기에도 게이밍은 38% 마이너스가 났고요. 데이터 센터는 14%밖에 증가가 안 했고요. 이때도 오토모티브만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게 조금씩 변합니다. 2분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여기부터 달리기 시작합니다. 2024년도 2분기부터 완전히 바뀌어요. 보시면 오토모티브가 100%씩 성장을 하다가 여기서 15%만 성장하고 이때부터 데이터 센터가 폭증하기 시작합니다. 100% 이상 성장하고 있고요. 게이밍도 전환해서 플러스 전환하기 시작하죠. 2024년도 3분기, 2분기의 기세를 그대로 끌고 갑니다. 2024년도 3분기를 보여주세요. 그대로 끌고 가죠. 데이터 센터 또 100% 이상 성장했고요. 게이밍도 완전히 전환돼서 81% 이상 성장했습니다.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세가 꺾이기 시작하죠. 성장률이. 그리고 2024년도 4분기로 들어섭니다. 바로 전분기였죠. 오늘 2025년도 1분기 시작 나오기 바로 전분기까지 이 기세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2024년도 4분기로 보겠습니다. 네, 또 100% 이상이죠. 지금 3개 분기 연속 데이터 센터 100% 이상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게이밍은 플러스 전환된 대로 게이밍도 계속 달리고 있죠. 오토모티브는 이제 마이너스 전환됐어요. 하지만 오토모티브는 비중이 너무나 적죠. 아까 처음에 오토모티브가 100% 이상 성장할 때 5% 가까이 비중이 됐는데 1.3%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오토모티브가 성장을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가 워낙에 강하게 성장을 했고 이 부분이 그대로 2025년도 1분기까지 기세가 넘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했듯이 인비디아라는 단어에서 온 엔비디아가 이제 질투의 화신의 어떤 그 모습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렇죠? 지금 인텔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인텔이 그렇게 무시하던 인텔이 엔비디아를 얼마나 깔아뭉개고 무시했는지 아십니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죠? 지금 매출은 9%, 2024년도 1분기 인텔 실적인데 매출은 9% 증가했는데 순이익이 아니라 순손실이 났어요. 넨 로스가 났습니다. 주당 순손실이 0.09예요. 물론 0.66의 손실에 비해 줄었지만 아직도 손실입니다. 아예 플러스도 어디서 아니기 때문에 비교를 하려야 할 수가 없습니다. 인텔의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지금 클라이언트 컴퓨팅 이걸로 되어 있고요. 데이터 센터 매출이 여기 있는데 5%밖에 증가 안 했고 비중이 18.2밖에 안 됩니다. 데이터 센터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시장에서 인텔은 주인공이 아님을 알 수가 있겠죠. 인텔이 어느 정도로 지금 주가가 악화되고 있느냐 지금 엔비디아는 천비디아를 가고 있는데 인텔은 지금 데칼코마니로 반대로 가고 있어요. 목표주가는 21.07 높게 해서 68달러까지 나와 있는데 투자 의견을 보세요. 시장의 지금 의견을 보면 바위가 안 나옵니다. 인텔이. 인텔이 홀드예요. 홀드. 인텔이 홀드라는 거 지금 반도체 씬에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인텔의 주가를 보면 참혹합니다. 옛날에 윈텔이라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짝꿍을 맞춰서 가던 거기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혼자 틀어버렸죠. 아무리 윈텔, 윈텔. 원래 이런 시장은 냉혹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짝꿍을 맞췄더라고요. 우리가 손캐두요, 손캐두요 하잖아요. 케인이 떠나면 손흥려 혼자 해야 되는 거죠. 똑같아요. 옛날에 윈텔이 잘 나갔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로 하다가 모바일 시장으로 변하고 인공지능 시장으로 변해서 혼자 떨어져 나가서 코파일럿을 간다고 해도 굳이 지금 인텔을 데리고 갈 법적인 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텔을 혼자 버림받은 거예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을 잘 갖지 않아요. 인텔만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개파락을 해서 개파락한 부분도 안 좋아요. 지금 여기 저점이 한 3번 있었거든요. 저점이 3개 있죠. 그런데 그 저점을 개파락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이건 완전히 하락 추세 전환이죠, 이거. 주봉,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 월봉이 만약에 우상향이라면 일봉에서 저렇게 단기적으로 아일랜드 갭 나오는 거 반전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주봉, 월봉 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세요? 다시 전저점 가고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 3번의 전저점, 주봉에서 여기를 만약에 깨잖아요? 그러면 한 단계 또 레벨 다운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혼자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벤자민의 시간도 아니고 말이죠. 지금 인텔의 월봉을 보겠습니다. 벤자민 무호의 시간도 아니고. 월봉도 지금 심각하죠. 이 저점을 깨면 저기 2013년 저점 테스트를 가야 돼요, 지금. 2013년, 10년 전 저점 테스트를 가기 직전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인텔의 주가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가 있겠죠. 이제는 인텔이 엔비디아를 부러워야 됩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극명에 들어가죠. 엔비디아, AMD, 인텔. AI 칩에서 이 3개의 칩 회사의 레이스를 보여주는데 엔비디아와 AMD, 인텔이 옛날에 완전히 무시하듯 같이 놀자고 했는데 놀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엔비디아가 점점 칩의 크기가 그림이 커지잖아요. 칩의 크기의 그림이 커지는 것도 중요한데 보시면 칩의 크기의 그림이, 인텔은 칩의 크기가 그림이 조그맣게 되고 칩의 크기가 커지잖아요, 엔비디아는. AMD 같은 경우는 중간에 커지다가 다시 작아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칩의 크기만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데이터 센터 쪽이 70%를, 인공지능 시대의 비중이 70%를 엔비디아가 먹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AI 칩에서의 존재감이 아예 없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정도 상황입니다. 간단히 해보죠, 시간 없으니까. 여기서 지금 AI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오토모티브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넥스트 게이밍이라는 거, 여기 우리나라 삼성에서 나오는 엣지 컴퓨팅 있죠. 바로 마지막에 엣지 디바이스에 나오는 컴퓨팅까지. 여기서 GPU가 많이 쓰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백종원 선생님이 아무리 라면을 잘 끓여도 조리학과 학생 100명이 1분에 끓이는 100그릇을 못 따라갑니다. 그게 GPU의 능력이거든요. 한 번에 여러 개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지금의 1, 2, 3, 4, 5번, 이 시대의 화두인 부분에는 GPU가 더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텔의 CPU는 완전히 내쳐진 데다가 GPU 시장을 먹은 다음에 CPU 시장까지 먹어버리려고 하고 있죠. CPU와 GPU를 합친 슈퍼칩을 개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인텔은 파운드리도 안 되는 것이고 지금 거의 칩 시장에서도 완전히 저기에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타를.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결국 인텔을 부러워했다는 회사인데 이게 촌철살인의 사진 한 번 보고 하죠. 어닝 위스퍼 X에 나온 건데 이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진짜 촌철살인이죠. 옛날에는 반대였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됐죠. 과거가 그립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드평. 오늘은 복잡한 얘기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갓비디아, 천비디아, 호레! 갓비디아, 천비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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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